경북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입니다. 경산 20명, 구미 17명, 포항과 경주 7곡 각각 8명 등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고, 해외 유입이 1명입니다. 경산에서 대구 북구 교육시설 관련 5명이 더 확진됐고, 상주 지역 영농조합 관련해서도 상주와 7곡 경산에서 4명이 더 확진됐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성주 2명씩, 경산과 7곡 포항과 영양에서 1명씩, 6명 추가돼 누적 47명이 됐습니다. 중증 환자 28명, 재택치료 확진자는 470명이고, 사망자는 4명 추가돼 177명으로 늘었습니다.